롯스, 번호는 롯! 롯는 이제 주왕 롯! 롯도에 간격해서 매일 놀릴게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도, 우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왕이 탑스가 왔어요. 우리 아가씨 인사해 줄까요? 안녕, 주왕이 탑스. 이제 우리 주왕이 탑스와 함께 신나는 공연을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주왕이 탑스와 롤 준비 됐나요? 예! 좋아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주왕이 탑스 신나는 공연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님 즐거웠어요? 네, 지금부터 주라기 탑스 친구들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주라기 탑스 볼 적 있어요? 볼 적 있어요? 볼 적 있어요? 볼 친구 있고 안 볼 친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간단하게 주라기 탑스 설명을 해줄게요. 주라기 탑스는요. 3단 변신 공연 로봇의 주인공인데요. 몇 단이라고요? 3단.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KBS에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부분 1위로 화려하게 런칭하기도 한 친구들이 바로 주라기 탑스인데요. 오늘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안무 공연을 보여주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떨린데요. 여러분들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큰 박수와 협정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개해 볼게요. 네, 주라기 탑스 친구들과 함께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라기 탑스, 주백스, 주톱스, 공찬, 반장, 디디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수가 작네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3. 5. 1. 4. 5. 5. 6. 5. 7. 10. 11. 11. 11. 12. 무적지 굳게 운 거야 불평하를 위협하는 뇌가 계속해 Do I go by 내가 지켜가야 해 조명이 가만히 숨어 있는 건 용기되어 우리 함께 싸워나가 무적지 굳이 빛나는 이 세상을 지켜 나갈 거야 Do I go by 행복하지 않을 거야 친구들과 함께해 한계를 넘어서 내 부를 외쳐봐 Do I go by Do I go by Do I go by 우리 친구들에게 열정적인 수업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음 공연을 위해 수업을 잠시 고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의 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퀴즈를 맞추실 분들은요 손을 감쩍 들어서 주락이 놓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주라베카스의 공룡 로봇들은요 몇 단 변신할까요? 네 어머님이 성 반신이 가장 빠르셨어요? 정답은? 네 정답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계속 문제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오프닝 공연에 참가하지 않은 주락의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네 1번 국찬 2번 기름기 3번 단장 4번 줄게요 자 두 번째 멈춰주셔야 돼요 네 우리 친구 4번 네 첨단입니다 오늘 저희 저쪽 친구에게 오늘의 자켓이 미친 게 의해서 오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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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져보면 환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켜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할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율동을 해주신 어머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 맞습니다. 네, 어머님입니다. 네, 선물을 전달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선물 못 받으셨더라도요. 저희 주라기 팝스 부스로 오시면 다양한 이벤트한테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여기서 공연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귀를 외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주라기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에볼루션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주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